대한전턴이 또 뭔가 재료를 하나 터뜨렸어요. 사우디에서 M&A를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해저 케이블을 공략하기 위해. 그래서 JV라고 하죠. 현지 법인. 현지 법인 공장 설립도 얘들이 업체도 인수하고 법인과 공장 설립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얘들이 뭘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전부터 나왔는데 뭔가 차트의 반영이 정말 느린 편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게 다소 늦어지는 게 중동시장 자체가 성장 얘들도 알아요. 아랍 같은 경우도 이제는 기름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진짜 아랍은. 아랍도 지금 요 두바이에서는 기름이 더 이상 안 나오죠. 딴 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중동 애들도 지금 어떻게든 기름 말고 다른 쪽으로 돈을 벌려고 지금 뭔가 사업을 구색하고 있어요. 특히 사우디아랍 애들이. 아랍은 거의 관광으로 지금 하고 있고 사우디는 신사업으로 뭘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중동은 빠르게 바뀌고 있고 특히 인도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 빨리 건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놔둬보세요. 진짜 여러분들 100% 200% 수익이 우습습니다. 진짜. 아무튼 작년부터 출신해온 이 사우디 초고압 케이블이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돈도 되고. 또 이제 신규 초고압 케이블 합작법인이랑 이제 올해 안에 끝내겠다. 공장도 완공하는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특히 또 대한전선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공매도가 떠올립니다. 진짜 악성 공매도 중에 하나가 대한전선 공매도 애들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악재가 사라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근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뭔가 안 오르고 있어요. 돈을 좀 버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실적으로 봤을 때 매출은 존나 많은데 영업이익도 적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이제 자재비도 그렇고 등등 인건비도 많이 들어요. 어제 좀 그 외에 부가적인 돈도 많이 들어요. 고정비라고 하죠. 그런 것도. 근데 단 매출 1개는 제대로 뽑는 녀석들이다. 얘들이 이번 연도가 지나면은 아마 영업이익이 1,000억은 우습게 나올 전망인데 1,000억이었을 때 시가총액 1조 4,000억이면은 조금 더 높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들어가게 되더라도 대한전선이 한 1만 5,000원 선까지는 그냥 우습게 회귀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대형주 입장에서는 지수가 빠지면요. 쥐약이에요. 뭔 호재가 터지던 거네. 근데 이미 호재가 깔린 상황에서 지수 상승에 뭔가 부각되면서 세력들까지 갑자기 들어오게 된다. 이러면은 이제 땡큐죠. 확실히 기관들이 최근에 지수 빠지다 보니까 많이들 나가고 있어요. 특히 은행래들. 많이 던지고 있어요. 왜 던질까요? 아마 이게 좀 많이 마음에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지금 금퇴들도 슬 들어오고 연기금회들도 갑자기 매수하려고 좀 뭔가 몇 주 사는 그런 분위기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가 원래 공회도 타게 돼서 타게 돼서 연간으로 보면요. 진짜 안 움직여요. 여기서 진짜. 거의. 근데 얘들이 좀 악성적인 그런 감이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15,000선 여기 17,000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기부터는 어느정도 물량을 담아야 돼요. 진짜. 진짜 정말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돈 벌어요. 그리고 저는 15,000원 이상은 그냥 굳이 안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뭔가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강제적으로 주가를 누른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어차피 오르기는 오르지만은 크게는 못 갈 거다. 저는 이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우디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얘들이 이 구리 같은 경우가 불량이 좀 많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에서 공정하는데 설비 고장으로 인해서 생산을 멈춘 좀 살짝 악재가 9월달에 있었어요. 그게 아마 좀 커지 않았을까. 이거야 이제 슬 다 해결된 상태고 추가적으로 중동에서 찾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이번 중동건만 잘 해결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주가폭등은 나올 수 있다. 맞잖아요.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결국은 올라간다는 거는. 근데 다들 머리로는 다들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실행에 옮기지 못할 뿐이에요. 조바심 나오고.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께 가이드를 잡아 드리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좀 이렇게 올라와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 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살까 말까 아니면 팔 걸 그때 팔 걸 그때 살 걸 뭐 이런 거예요. 특히 이번 하락장 제대로 겪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손절하고 좀 손실 최소화하면서 저점에서 다시 끌어서 매수하고 이런 것들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정말 많아요.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아 내가 이거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혹은 팔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굳이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게 잘 안 써요. 판단이 정말 중요하죠. 이게 잘 안 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다 잘못됐다. 뭐 이런 것들 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 이게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맞잖아요. 확신. 그래서 내가 아 제가 이런 여러분께 이 확신을 좀 만들어드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주식을 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도 이상하게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져요. 진짜. 그리고 또 큰 금액 주고 내가 이거 진짜 제대로 한번 투자 한번 해봐야겠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막 공부를 좀 했다. 그래서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거는 아 이거 모르겠다. 그냥 조금만 담아봐야지.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매일 또 여러분들 보면은 언제 오르나 막 시간만 보내고 있고 돈이 묶여버리니까 뭐 다른 거 매수해볼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특히 뭐 네이버 뭐 삼성전자 셀트리온 카카오 많이들 사셨는데 다들 지금 박살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유튜브 보면요. 다 좋대요. 3프로 TV 뭐 매일경제 뭐 선대인 등등 다 좋대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맞잖아요. 삼성전자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제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사람은요. 사람인 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을.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오르고 해서 돈을 벌고 이런 게 해야 재밌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식의 재미가 뭐예요? 돈 버는 거 아닌가요? 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뜬금잡는 이야기만 하는 거죠. 진짜. 뭐 어떤 산업이 방향이 맞다 뭐 옳다 어떻게 간다 이만큼 클 거다. 그래서 나는 어떤 거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되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가 올라 물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이 정말 그만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 원에서 100만 원 딱 이것만 준비하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여러분께 제가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만 하나를 제대로 선점해가지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내자는 거예요.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해서 대장주를 잡자 딱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대장주는요 하락장에서 또 잘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대장주 한 개만 잡으면 여러분들 딱히 손해볼 필요도 없고 안전하게 수익 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익 날 때 여러분들 수익 내죠. 그런데 손해가 날 때는요 수익 낸 것보다 두 배 세 배는 더 나요. 손해가. 결국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녹아내리면서 제자리만 계속 머무러 있고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언제 오르지 하면서 이런 주식 투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가 하는 테마주 투자는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예요. 들어맞으면 수익 엄청나게 박살나게 나는 거예요.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가야지만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재산의 불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 마련도 하고 차도 벤츠 포르쉐 뭐 이런 것 타시면서 그리고 또 가방 같은 것도 명품 있잖아요. 샤넬 디올 에르메스 등등 이런 거 사고 싶을 때 사고 하는 게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고통 고생들 하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실 거고 혹은 부모님들 난리 키우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가 편안한 노후 보내게 해드려야지 혹은 내 자식들한테 더 이상 피 안 끼치고 내 돈으로 내가 편안하게 노후 보내야지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들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 이걸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시면요 현재 저와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종목을 다 잡아드렸어요. 카톡방에서 보시면은 이제 수익이 다 기본적으로 10에서 30% 이상 돼요. 지금 보면은 매일매일 카톡방에 인증해 주신 분들 보시면은 정확해요. 보시면은 이렇게 진짜 수익률 하나도 그대로 나오고 또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들어오고 고작 100만원밖에 투자 안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단타가 답이에요. 진짜 오늘도 안정적인 수익 감사합니다. 바로 올라오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하다 보니까 자신감 챙겨서 돈을 더 넣으시니까 그만큼 돈도 더 버시는 거고 하신 말이 또 난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남는다고 해요. 지금 꾸준한 수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금 계좌 미리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수익자료는 정말 많아요. 이게 1일차 2일차 3일차 하루하루 다 수익난 거예요. 매일매일매일 수익자료 너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50만원에서 100만원 이거 정말로 중요하다고 소액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래도 물려있는데 물려있는 종류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남들말 듣고 매수할 때는 정말로 작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50만원 100만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딱 50에서 100만원 딱 단돈 이것만 딱 현금 준비해놓으시고 계좌에다가 잡아보시면 수익이 나다보면 여러분들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정말로 크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신감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 보면은 그때부터 시즈머니를 점차 조금씩 늘려가시면 된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금방금방 여러분들 100만원으로 1억 만들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고 이거 진짜 이런 것도 시간이 해결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리 효과 누려져요. 복리.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의 이 복리 마법을 느껴보셔야지 되고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데 해서 테마 종목으로 딱 종목당 10에서 20% 딱 수익 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카톡방 제 카톡방 들어오신 방법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요.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링크가 나와요. 카톡방 링크랑 테레그램 링크를 넣어놨는데 카톡방이 주의예요. 테레그램은 종목은 안 나가고 카톡방만 나갑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링크가 나올 거예요. 링크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이런 화면이 뜨겠죠. 이런 화면이 떠요. 제가 구독자 소통 매매방이라고 만들어놨어요. 지금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제가 왜 비밀번호를 걸어놨냐면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제가 비밀번호를 안 걸고 오픈해놨는데 하다 보니까 누가 들어와요. 광고업자 타업체놈들 막 들어와서 엄청 여러분들 못살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놨고 여기에 비밀번호 확인해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자리아보는 여기 있죠. 제가 오픈해놨어요. 여기에 간단하게 단톡방 위에 이렇게 단톡방이라고 세 글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만 저에게 간단히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방 입장 비밀번호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면서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제가 카톡방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매수신호 바로 드려요. 매수신호 화승코퍼레이션 매수신호 드렸고 바로 얼마에 사셔라 비중 얼마까지 다 맞춰드려요. 그리고 위에 밑에 보시면 사자말자 올라가고 있어요. 돈 벌고 나왔습니다. 바로바로 나와요. 지금 여기 수익인증 올라오고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카톡방이에요. 안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카톡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저한테 말씀하시고 웬만하면 제가 답변 다 해드려요. 제가 그런 거 잘 알려드릴 수 있고 이제부터 매일 언제 오르지 위험한 급등적으로 쫓아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 안전하게 정말 수익을 차차차차 쌓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작은 적은 금액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1억 10억 이거 다 시간 지나면 다 만들어지는 돈이라고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 복리 정말 중요해요. 다들 들어보셨죠. 복리 얼마어마한 거 이 복리의 마법만 느껴보신다면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돈 버시면 나중에 저한테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 맨날 봐주시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이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상단에 제자락으로 적어놨죠. 여기다가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 여기 세 글자 적어서 문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비밀번호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이제 바로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서 종목 매수매도 해보시면서 돈 버시길 바랄게요. 정말 그리고 제가 또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텔레그램방도 보시면은 아까처럼 이제 더보기 설명란 동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면 링크가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마감브리핑도 해주고 중간에 중요한 뉴스 실시간으로 막 올려드려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종목 매수신호 이런 건 안 드려요. 카톡방에서만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 보시면서 이제 수급이 어떻게 몰리고 있다 이런 걸 봐야지 당연히 투자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 텔레그램방은 정보를 받는 텔레그램방이기 때문에 여기도 꼭 들어와 계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기는 따로 빌리번호 같은 게 없으니까 바로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카톡방만 빌리번호 걸어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자라번호 여기 내가 단톡방 텔레그램방 적어서 빌리번호 받으신 다음에 바로 입장하시면 된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카톡방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뵙도록 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